아들의 행적을 추적을 하는데 자기 바지와 신발이 더러워졌다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. 우리는 정민이를 찾고 있는데 자기 옷이 더러워졌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. 현재 정민군 아버지는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서 충격적이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정민군 아버지는 존경받는 상사분이고 손수석이라고 불려진다고 한다.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검색했을 때 삼성물산에서 해외 31개 지점을 관리하는 차부장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. 그런 그가 언급했던 정민군 친구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정리해보았다. 친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4시 30분 집에 가서 입던 옷 신발 전부 갈아입었고 신발을 보여달라고 하자 0.5초만에 버렸다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. 친구는 30일 오후에 발견되었는데 29일에 그냥 단순 참고인 조사와 2차 최면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동을 했다. 결백했으면 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고 주장했다. 친구는 정민군의 빈소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인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한다. 그리고 실종 장소라고 친구가 언급했던 장소는 신발이 더럽혀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. 끓기 아니고 잔디가 대부분이고 물이 보이는 곳이 낭떠러지 같이 보이지만 밑에 25도 정도의 언덕이랑 돌들이 깔려 있다. 심지어 저 강 초반은 수심이 30cm라서 물에 빠져서 허우떡 대려면 엄청 깊이 들어가야 한다. 이런 와중에 경찰은 이제야 정민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A씨가 타고 간 택시의 기사 신원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.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정민군 아버지가 남긴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한 댓글에서 아이쉐어링을 이용해서 새벽 시간대에 정민이의 휴대폰이 세부적으로 어떤 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. 이미 확인했다며 숨겨놓는 것도 있어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. 그리고 왜 당시 친구가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친구의 부모님과 정민군을 찾고 있었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자. 여전히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겼다. 심지어 범인 가족이 평생 발뻗고 편하게 잠을 못 자고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렸으면 좋겠다는 말에 그게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. 그리고 오늘 친구가 사과는 물론 연락 부절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. 정말 떳떳하다면 아파트 CCTV 휴대폰 제출을 해야 한다. 만약 고의가 있었으면 죄가 더 가중되기 전에 하루빨리 자수하라는 말에 제 마음을 읽고 계신다고 하여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. 정민군 아버지는 처음에는 자기 아들 잘못이면 인정하겠다 하셨고 자꾸 의문점은 나오는데 신발은 버렸다는 등 친구가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니까 공격적으로 바뀌신 건데 처음부터 고베드림에서는 아버지의 성향 때문에 그를 아들을 비꼬고 숙명 여대 에브리타임에서는 취해서 집도 안 들어가고 길바닥에서 잔 사람이 잘못이다. 젊은 총각이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른다면서 정민군 아버지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해서 논란이다. 끝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욕설은 삼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